태권도의 역사를 품고 미래를 개척하는 곳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 최초의 한류 우리의 걸음은 세상의 길이 되었습니다 반만년 역사가 꽃피운 대한민국 태권도 불굴의 투지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우리는 세계를 누비는 한류의 주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한류, 바로 태권도입니다 태권도의 세계화는 국기원이 개원하면서 가능했습니다 최초의 세계선수권대회와 국기원 시범단 창단 지도자 연수원 개원,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까지 국기원은 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연구소 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 특수법인을 선포함으로써 태권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김치와 아리랑 이전에 존재했던 최초의 한류, 태권도 그 중심에 국기원이 있습니다 태권도의 성지 무예의 한계를 넘어 전인의 경제에 이르는 길 문물을 겸비한 지도자를 양성하고 태권도 수련인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 국기원은 태권도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엄격한 승단 심사로 세계가 인정하는 유일한 태권도 단증을 발급하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며 태권도 연구소를 설립하여 태권도에서 최초로 등재후보 학술지를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태권도 모국으로서 매년 60개국 5천여 명의 태권도인들이 참여하는 축제회장을 열고 있습니다 무예와 스포츠를 넘어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된 태권도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로서 그들의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 외교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원동력 글러블 태권도 인재를 육성하고 태권도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국기원 오늘도 국기원은 태권도 외교 활동의 주역으로서 세계 속을 누비고 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해 태권도와 한국 문화를 전하고 전 세계 40여 개국의 태권도 사범을 파견하여 태권도의 보국가 발전을 지원합니다 또한 각국의 태권도 인재들을 초청해 태권도 친선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 각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들과 동반자 관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천만 명과 함께하는 태권도 태권도 국기원이 이끌어 갑니다 한반도에서 태어나 세계인의 무예로 자라난 태권도 그릇댐을 듣지 않는 청렴함과 인내와 극기의 삶 태권도 세계화의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에서 세계 최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심장이자 전 세계 수천만 태권도 가족들의 자부심인 국기원 앞으로도 국기원 태권도를 통하여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